우즈베키스탄 아살로무 알렉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시계 교육의 더 바른 우즈베키어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딜리시오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국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기이고요 우즈베키스탄의 국기에는 파란색, 하얀색, 그리고 초록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가운데 있고, 파란색은 맑은 하늘을 의미하는 거고 하얀색은 우즈베키 사람들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다시피 초승달이 그려져 있죠 그 초승달의 뜻은 우즈베키스탄이 1992년에 독립을 얻었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12개의 별이 있는데 12개의 별이 우즈베키스탄의 12개의 지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피를 의미하는 거고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우즈베키스탄의 면적은 한반도의 2배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인구별로 중앙아시의 최대한 인구로 자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의 위치한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의 위치한 나라이고 북쪽은 카자흑스탄, 동쪽으로는 키르기지스탄 그리고 남쪽으로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인정국가이고요 우즈베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공유화로 쓰는 언어이고 인접국가들인 카자흑스탄의 남부지역, 그리고 키르기지스탄의 서쪽 그리고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북쪽에서도 우즈베거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관광지를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관광지라고 할 때 맨 처음 떠오르는 그 도시가 바로 사마르칸입니다 사마르칸의 도시가 2700년의 고대 역사를 품고 있는 고대 도시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한글로 마치 써보면 사마르칸드 사마르칸드가 되죠 사마르칸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르칸드와 마찬가지로 부하라도 부하라도 도시도 있습니다 이제 부하라도 역시 우즈베거로 부허러 라고 발음하지만 영어 발음으로 부하라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발음으로 부하라라고 한글로 쓰입니다 사마르칸드와 부하라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고대 도시도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도시가 히바이고요 이거는 하늘 밑에 박물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 히바는 이제 한글로 그냥 히바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순신 장군이 있듯이 우즈베키스탄에도 아미르티무르 장군이 있는데 아미르티무르 장군이 태어난 도시인 이제 사흘사브즈 도시가 있는데 발음하실 때 샤험 리 사브 드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샤험사브즈 샤험사브즈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전통 요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면 전통 요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통 요리가 바로 발러브 아니면 어쉐이고요 이제 발러브이라고 우즈베키스탄의 보통 북부지역에서 발러브이라고 하고 동부지역에서는 보통 어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팔러우이라고도 발음하실 때 팔러우 팔러우 아니면 어쉐 팔러우 아니면 어쉐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약간 그 프랑스 파스트리랑 비슷하고 하지만 그 속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섬사라는 음식도 있고요 섬사는 팔러우와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전통 요리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궁용어로 사용되는 우즈베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즈베크어에 강의를 더 바른 우즈베크어 교재 위주로 진행되는 강의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의 방식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즈베크어에 대한 우즈베크어에 대한 간단한 우즈베크어에 간단한 회화 표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강의 동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바른 우즈베크어 우즈베크어 교재가 출간되었는데 우즈베크어의 초급 입문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즈베크어 알파벳부터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즈베크를 하나하나씩 배우시는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문화 콘텐츠 답재까지 이제 넣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 우즈베키스탄 문화에 대한 재미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교재의 저자가 바로 저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 이 교재가 한국 국내 원어민이 쓴 첫 교재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강의에 소개를 하자면 이제 각 강의가 첫 번째 우즈베크어 대화표현부터 시작합니다 우즈베크어의 대화표현 자 그 대화표현이 대화 연습을 할 때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우즈베크어 대화표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 및 단어의 발음과 뜻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단어들을 이제 외우실 때 그 단어의 발음을 정확히 아시는게 중요하죠 그래서 발음을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의 핵심 단어들을 배우게 되는데 핵심 단어들은 이제 대화에 쓰이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의 연습 교재의 높임말 반말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번 강의 때 존칭 및 빈존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존칭 그리고 빈존칭형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그 중에 이제 차이를 발음과 함께 뜻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학습이 있는데 여기 있는 대화 연습을 할 때 배우게 되는 새로운 단어 새로운 표현 그리고 새로운 문법을 여기 바로 이 문법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하실 때 교재를 같이 이제 보시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하실 때 뭐 발음을 더 정확하게 들으시고 아니면 정답을 보시고 이해를 못 하실 때 바로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즈베크어는 교재에도 나와있지만 한국어와 이제 알타이 쪽 언어에 속한 언어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와 바로 어순이 비슷합니다 어순이 자 보시다시피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예를 들면 나는 우즈베크를 배운다 민 우즈베크를 배운다 민 우즈베크를 배운다 나는 우즈베크를 배운다 라고 하는 이제 문장을 만들면 민 나는 자 주어이죠 문장의 주어 나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목적어가 옵니다 목적어는 여기에 우즈베크어 우즈베크를 자 목적어가 우즈베크를 네 우즈베크를 형태로 오는거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옵니다 오르게아 나만 오르게아 나만 자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하고 이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오는 방식으로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예문을 보면 주어, 부사, 조사, 서술어 자 한국어와 비슷하죠 민, 비균, 마이키탑게 뭐라만 민, 비균, 마이키탑게 뭐라만 나는 자 주어가 옵니다 나는 대명사 1인칭 대명사 오늘 부사이죠 부사 오늘 비균 학교에 그 다음에 부사 다음에 조사가 옵니다 학교에 마키탑게 뭐라만 자 많은 분들이 우즈베크스탄 구소련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랑 비슷한 줄 아는데 우즈베크어는 러시아어가 아니라 한국어랑 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시는데 우즈베크어는 가장 쉬운 언어들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즈베크어의 간단한 인쇄 예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대화 표현들을 써봤는데요 자 첫번째 아싸롬알라이쿸 아싸롬알라이쿸 자 오늘의 첫 강의를 바로 아싸롬알라이쿸이라고 시작했죠 아싸롬알라이쿸은 한국어에 안녕하십니까와 비슷합니다 아싸롬알라이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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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싸롬알라이쿸이라는 단어가 아랍어로부터 들어온 단어이기 때문에 아싸롬알라이쿸 당신에게 평화를 건강을 원합니다 건강을 바랍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싸롬알라이쿸 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와레이쿸 아싸롬 와레이쿸 아싸롬 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와레이쿸 아싸롬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싸롬알라이쿸 와레이쿸 아싸롬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실 때 바로 아싸롬알라이쿸 이라고 오른손을 가슴 위에 넣었고 인사를 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즈베식으로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커 인사의 예절을 다 따라해서 하는 그런 인사 방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게 살럼 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살럼도 역시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비존칭형으로 말할 때 사용되는 인사말이고요 살럼 살럼 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어로 안녕 이라는 뜻이죠 안녕 자 그 다음에 갈라이쿸스 갈라이쿸스 자 어떻게 지내세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아싸롬알라이쿸 이라고 한 다음에 대답도 아직 대답이 나오기 전에 갈라이쿸스 이라고 이제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싸롬알라이쿸 갈라이쿸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갈라이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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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이쿸스 이라고 갈라이쿸스와 이제 갈라이쿸스에 조금 자의가 있는데 갈라이쿸스는 역시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한테 갈라이쿸스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갈라이쿸스는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 잘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인사 예절이죠 자 그 다음에 갈라이쿸스 아니면 갈라이쿸스스의 대답이 갈라이쿸스스의 대답이 갈라이쿸스스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요 이제 스스쯸 이라고 할 때 스스쯸 이라고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갈라이쿸스스 자 우즈베키스탄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인사 예절들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0강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공용하러 사는 우즈베크어를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